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입니다. 오늘 볼 조목은 휴마시스라는 조목입니다. 우리가 좀 기다렸던 양봉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얘네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저라면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그 양봉이 나온 거잖아요. 21선을 돌파하는 양봉 그리고 이전에 보여줬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타점을 한번 잡아 보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언제였죠? 9월 25일 날입니다. 9월 25일 날에 저점 라인이 2100원이겠죠. 이 라인을 이탈을 하면은 정리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볼 건데 나는 이 안에서 여러 번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좀 잡아 보는 거예요. 여기 라인 포인트가 첫 번째 라인이 되겠고 여기가 두 번째 라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라인이 될 거고 여기가 네 번째 라인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섯 번째 구간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다섯 개를 좀 다섯 번을 나눠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됩니다. 이전에 형성됐던 어떠한 의미 있는 자리 라인 근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내가 한번 접근을 해보고 만약에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한다. 2100원 라인을 이탈한다. 이런 액션이 나오면 나는 차라리 도망치겠다. 도망치고 나서 깔끔하게 다음 것들을 노려보면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보고 나서 접근을 했다가 이탈을 했으니까 여기 라인을 이탈해서 도망치고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다가 반등 나올 때 수익이 났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했을 때 마이너스 3%, 여기서 수익이 났을 때 플러스 40% 정도면 충분히 4, 50% 정도면 이게 훨씬 더 이득 아닙니까? 내가 질질질 끌면서 몇 달을 끌고 가서 여기까지 나오는 것보다 빠르게 정리해서 두 손을 좀 자유롭게 만들어 놓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분봉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일봉상으로는 저는 확인이 안 되는 그 분봉상에서의 매수의 타점들을 이런 식으로 잡아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보시고 분할로다가 비중만 동일하게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라인 근처를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휴먼지스는 우리가 질질 끌어왔던 종목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좀 타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긴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거 링크를 한번 눌러주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랑 같이 다음 주에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아니죠? 당장 내일이네요. 내일 아침 9시에 종목 매수 들어갈 거니까 이거 당장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초대해 드릴 거고 같이 오티할 거고요. 내일 아침에 9시에 종목 들어갈 거니까 같이 한번 들어가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긴 연휴를 조금 해제하는 부분이잖아요. 다시 그거를 또 긴장감 팍 갖추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을 조금 길게 찍은 것보다는 좀 짤막하게 찍으면서 조금 몸풀이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